금요일에 뉴스필터 뉴스민 이상원 기자 이명은 생명평화아시아 사무국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대성 증원이 이런 나비효과까지 만들어냈구나 싶습니다. 의대생들이 올해 1년 내내 휴학을 했잖아요. 누구는 유학을 갔다 하고 누구는 학원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누구는 군대를 갔다 하고 의외로 반수를 한 의대생들도 많았나 봐요. 이번에 경북 지역에서 가채점 결과 수석을 차지한 학생이 현역 의대생이었다는 겁니다. 이상원 기자. 이미 예견된 일이긴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늘리고 하면서 예측들이 이미 이렇게 도미노 현상처럼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은 서울 수도권으로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칠 거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다른 이공계에 있는 학생들은 지방에 있는 의대라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칠 거고 그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이 됐는데 실제로 그게 이렇게 결과로 드러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네요. 뭐 수석만 의대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석도 의대생일 가능성이 있다. 이게 결과가 다 나와봐야 알아요. 맞습니다. 의대생들이 이번에 얼마나 많이 수능을 쳤는지 이번에 경북 지역 수석을 할 것으로 현재로는 예상이죠. 가채점 결과니까. 이 학생이 대구에 있는 한 의대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대는 진짜 문자 그대로 예측 불허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전공의와 의대생 대표자들은 내년에 입학하는 의대 신입생들도 휴학에 동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들이 다 휴학하는데 1학년 신입생들만 수업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대폭 늘어나서 의대생이 한 7,500명 정도 되잖아요. 이 학생들이 다 휴학을 하면 후년에는 1만 3천 명 정도가 1학년의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학교가 감당이 안 되겠죠. 이 정도는. 뭐 야간반 만들면 되죠. 야간반.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자주 섞인 말이긴 한데 이렇게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키우는 방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거든요. 이제는 거의 사실상 이 문제는 올해의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좀 수습해 나가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맞을 텐데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 차후년에는 1만 3천 명이 같이 수업 듣는 걸 고민을 해야 되냐. 이걸 학교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걸 고민한다는 게 안타까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전히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입시 중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2025년 입시를. 이미 수시는 지금 다 끝나가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수시에서 다 못 뽑으면 정시를 2월 하는 게 있대요. 그거 2월 하지 말고 정시를 줄이고 이렇게라도 뭔가 2025년 입시에서 뭔가 좀 타협안을 정부가 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짜 지금은 힘들어진 게 이미 수능까지 다친 학생 정시까지 다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자기 점수를 가지고 전략들을 짜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미 진즉에 나온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짜고 입시를 이제 시험 원서도 접수하고 할 텐데 거기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입시계는 대혼란이고요. 아마 소송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금 1, 2년 혼란을 겪는 게 낫다.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 40년, 50년 후를 생각하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우리끼리 지금 어느 게 좋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이 쉽게 안 납니다. 지금 우리 밖에서 알아본 결과 경북에서 수석을 한 이 학생 서울대 의대 정시를 노리고 있다. 이런 정보까지 입수가 됐습니다.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뉴스 전해주시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 양상이 깊어지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도 몰랐고 점점 더 이렇게 혼란이 깊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네요. 나는 아닙니다는 밝혔는데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했냐 안 했냐. 그럼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이 없어요. 오히려 건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의혹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언론에서 세 가지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뭔가요? 세 가지 가능성.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가능성인데 첫 번째는 해킹이죠. 누군가가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정보를 해킹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 모두가 진짜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 글을 쓰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드니까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다른 가족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고 마지막은 이미 한 번 의혹이 있었던 댓글팀이 가동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가지가 고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킹이라면 한동훈 대표의 책임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해킹이라면 한동훈 대표는 피해를 입은 거니까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의문. 해킹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한동훈 대표 가족들만 골라서 해킹을 했을까 이게 지금 의문이 남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좀 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누구라고 밝힐 필요도 없어요.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저희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겪었던 어떤 갈등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가족들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명의로 올라온 글들은 아주 심한 욕설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 주로 언론사 기사 링크 이런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세 번째 댓글팀이 작동했을 경우예요. 이거는 범죄잖아요. 여론 조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미 한동훈 대표가 검사로 재직하고 장관으로 재직하고 하면서도 수사에 관여하기도 했고 했던 언급하기도 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사건이 언급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댓글팀을 가동을 해서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댓글팀 문제는 이미 지난 7월에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불거진 적이 있는 상황이라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제기를 했었고.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나 친한계 의원들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윤계에서. 친윤계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나 고발해라.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그렇죠. 이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언론에 나와서 하는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이 그대로 다른 어떤 포털이나 사이트로 퍼 날라졌다.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미 7월 달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댓글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인터뷰 과정에서 제가 들었을 때도 댓글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었을 때 뭔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는 그런 답변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입장이 곤란했는지 백프리핑 안 하고 기자들 피해서 거의 뛰다시피 도망가는 장면까지 포착이 돼서 지금 런동훈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침묵이 오래됐고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굉장히 좀 논점을 흐르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응해야 하고 민생에 대응해야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지금 갈등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껀껀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도 문제인데 껀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최소한 가족들이냐 아니냐 해서 우리는 나는 모른다라거나 라는 정도라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아예 대답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이슈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힘을, 동력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가 또 하나 있잖아요. 위신교사 재판. 그거 나오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렇다면 주말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 어쨌든 이건 이제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수사를 하든 당부 감사를 하든? 밝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밝힐 거냐 아니면 외력에 의해 밝혀지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뉴스도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이에요. 네.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가 친일 독지를 위한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자 각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과서 선정은 교사와 학교 권한이라며 비판에 각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학력평가원이라는 교과서 또 학생들이 문제집 이런 걸 만드는 그런 출판사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가 논란이 됐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일반고 중에서는 문명고등학교가 이 교과서를 채택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교과서 채택은 학교의 자율인데 이게 논란이 되는 건 왜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문명고의 전력 때문입니다. 문명고가 과거에 국정교과서 파동이 있을 때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에 연구학교를 신청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요. 그때 한 번 뉴스에 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 학생들이 집회를 하고 하는 대소동이 일었던 전력이 있고 그런데 이런 학교가 지금 채택한 이 교과서가 내용적으로 또 독재를 미화하고 친위를 또 미화하는 듯한 소술이 확인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학교 측은 이 교과서가 자격이 없는 교과서가 아니다. 검정기준을 통과했고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언론이랑 단체에서 문제 삼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왜 굳이 이렇게 비판이 되는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하는 걸까.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게 가장 궁금한 지점이고 어느 정도 예측되는 지점도 있지만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무리는 있고요. 어쨌든 국정교과서를 채택했던 전력에서 보이듯이 학교 내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교과서를 채택했을 때 받게 되는 건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똑같은 동일한 교과서를 놓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특정 시민단체에서는 이 교과서에서 기술된 내용들이 한 300여 가지에서 오류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를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후에 학력평가 과정에서 다른 학교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수능을 칠 때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니까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집권 연장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고 독재라는 표현을 알았습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5.18에 대한 서술은 많이 축소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또 시민단체에서는 왜곡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거죠. 네. 검정을 통과했다. 만약에 이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면 검정 통과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럼 검정 기준으로 올리든지 해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 건가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학교에서는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지금 보도 양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하는 문제, 친일을 축소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논란이 있는 교과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친일 프레임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학교는 문제 삼고 있고 더해서 특정 언론사가 학생들 일부를 좀 취재를 해서 쓴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학생 인터뷰를 쓴 게 있는데 미성년인 학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터뷰를 한 기사에 썼다라는 것도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문명고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명은 사무국장이 준비한 오늘의 이슈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지구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올 연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 목표면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네. 국제 플라스틱 협약. 그동안 회의를 쭉 해봤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5차 협약. 어쩌면 이제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인가요?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나요? 아닙니다.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립니다. 네. 내일은 행진이 있는 날이군요. 네. 내일은 이 협약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담은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유엔 회원국들이 범지구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규칙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네. 이제 국제사회가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2024년 말까지 마련하자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해서 2022년 말에 이제 첫 국제 플라스틱 협약 회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2024년 4월에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또 지금 마지막 회의인 5차 회의가 11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것인데요. 네. 이 회의에는 이제 170여 개국에서 정부 대표단 등 해서 4천여 명이 참석하거나 회의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협약이 잘 됐으면은 일찌감치 협약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의 지금 막바지에 5차 회의까지 온 거 보면은 잘 협상이 되지 않는 쟁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네. 그동안 4차례에 이제 협상이 진행되었었는데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인데요. 이 폴리머는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플라스틱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국가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국가들은 폴리머 생산 단계부터 이제 감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감축 효과가 크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좀 근본적인 이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플라스틱,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이라고 형성되어 있어요. 6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속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 단계부터 감축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폴리머 단계가 아니라 플라스틱이 완전히 만들어진 단계, 그때부터 적용을 하자 하고 주장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그런 국가들도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은 이제 산유국이거나 또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에서 규제하기보다는 재활용 단계, 또 폐기물 관리 단계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고요. 네. 해서 이런 국가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등 이런 6개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폴리머라는 게 석유에서 뽑아낸 1차 플라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원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을 만들어내서 기름을 팔아야 되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폴리머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폴리머를 규제해버리면 자신들이 그걸 원유를 많이 팔 수가 없다. 네. 자국 산업에 타격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군요. 네. 협약의 성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쟁점이 계속 부딪히면. 네. 이번 협상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하기로 잠정 이제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고 해요. 표결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수 국가라도 반대하면 협약 성안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선언 수준으로 합의를 일단 하자.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지금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의 제안이 있는 상태고요. 뭐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이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 상태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플라스틱 생산국들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관련 문구를 삭제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서. 또 그리고 내년에 추가 협상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협상이 과연 잘 타결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선언 수준으로 하자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에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을 때. 안 하면 어떻게 구속을 뭐 법적 구속을 합시다.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좀 자율적으로 맡기자.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 선언을 하고 행동은 자율적으로 하자. 네. 그런데 플라스틱 생산국들은 아예 폴리머 관련된 문구는 아예 삭제를 하자. 네. 해서 조금 협상의 단계가 낮아지는 그런 주장인 거죠. 네. 의사결정 만장일치로 하기로 했으면 만장일치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구속력 없이 자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약에서 제일 반발이 심한 게 구속력을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단체들은 이번 협약에 어쨌든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세계 자연기금을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핵심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 그리고 이런 핵심 조치가 들어가지 않고 자발적 수준으로 머물 경우에는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또 내놨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제 플라스틱 생산과 1인 소비량 모두 높은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점을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내일 23일인 토요일에는 이번 협약이 좀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외치는 시민들의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해서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여기 행진에 참여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플라스틱 자발적으로 그냥 지켜주세요 하는 수준으로 이번 협약안이 나올 경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량은 최대 30% 증가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인데요. 우리 개인 각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사실 크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대표단도 이번 협약에 참여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적 협약을 통해서 또 국가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만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일침하겠습니다. 이상원 기자 끝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문장으로 날려주신다면요? 네. 한길동 호부호용을 하세요. 로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면 가족이라고 말하세요.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명훈 국장의 1층은요? 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중요합니다. 놓치지 맙시다. 네.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생명평화아시아 이명훈 사무국장 뉴스민 이상원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